안녕하세요 최강야구 코너 속의 코너 MCU 회식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MVP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나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작진이 시켜서 하는 것 뿐이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자리 이렇게 같이 회식할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아니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와주셨지 무슨 부모님이요? 제2의 부모는 장시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야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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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도 땐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늘 회식은 오늘 MVP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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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거 사도 돼? 네? 돈 주고 사도 돼? 엠브이프를 더 잘하시잖아요 엠브이프를? 엠브이프를 사세요, 사세요 입에 모습 들어가니까 살 것 같다 커피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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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영화관 촬영할 때는 덕수 게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지금은 다들 뭐 먹을 줄 알아? 시즌도 해야 되는데 시즌도 남산 하나 남아야 될 때 고민하고 이 시기 되면 약간 스토블이고 그런 게 있나요, 원래? 원래 지금 제일 힘들 때야 선수들 특히 주류가 아닌 선수들은 장팬님이 전화 오는 게 무서운 거야 예능인데? 저는 아, 진짜? 벌써부터 엠브가 없어야 기대가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고 어릴 때는 매니저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장 PD님 스토브리그가 기대되네요 스토브리그가 기대돼요 스토브리그가 기대돼요 혹시 저는, 저는 좀 겁나요 아니, 입술, 입술, 입술 고쳐서 오면 되죠 아, 근데 그게 계속 게임을 나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 제가 지금 본명 중인 선수의 한 명입니다 입술가 걸렸어요 안 된다고 제가 시작하러 오는 거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 언제나 할 것인가 아, 이게 100억 원 없지 않았지만, 지금? 지금 배, 완전히 갑자기 늦었을 때 속도가 밑에 이 인간이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나 수채 형 오늘처럼 다운되어있는 거 처음 봤다 왜 이렇게 다운되어있어 왜 이렇게 다운되어있어 형 근데 형 아까 형이 말할 때 약간 뭉클했어 진짜 형이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 내년에 진짜 근데 나는 다 함께 가야죠 나는 나이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 난 왜 나한테 그러나 갑자기 아 왜 그래 모르겠어 그냥 아 그냥 기분이 약간 진짜 그냥 내가 아 아프니까 아프니까 애들이 다 이닝을 나 때문에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아 재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너는 믿어 내가 다른 사람은? 나는 하고 싶지 당연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뭘로 못했냐 생각했어 옛날에 그대로 생각인지 지금 어떻게 대충해야 되는지 너는 그러니까 야구하고 싶으면 인출에 세번 나한테 와 그럼 네 이걸로 포기해서 살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버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니까 아 나한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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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게 컨셉이?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보면서 리액션이 다 많아졌다니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나 두 달 전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가 인 게임이라니까 이게 맞대지 이거 못해 나이트가 잡았어요 야, 저 어쩌라고 해 저 윗도 많이 가진다 감지, 감지, 감지 얼굴 봐야 돼 표정 완전 이렇게 진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잡아주는 것 같은데 아, 땀나 진짜 잘했다, 우리 잘했지 아, 이거 뭐야 나이스 다음 타자 보물 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타율상입니다 누구지? 정근아 마지막 옷방 쳤다 이홍구 홍구, 홍구 같아 타율 3할 3푼 탈리에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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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 홍구 홍구, 홍구 타격왕, 타격왕 맛있다 제일 좋은 거네 와, 대박이다 솔직히 야구하면서 이런 상은 처음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더라고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반성왕 홍구 스위트 하자는 이 홍구시로 결정됐습니다. 와~~